저런 것 뿐입니까? 어휴... 그럼 모두 다 이해한 것 같구려 뭐 찝찝하긴 하지만 예 뭐... 진도부터 뺍시다 우선! 이거부터 좀 풀어주세요 우선! 약조부터 하시오 돕겠다 아니면 이거 풀어드릴 수 없고 또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어 아 진짜 어쩔티비 저쩔티비 예전의 스토리 예전의 스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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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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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가수 예일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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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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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